자 우리 2025학년도 수능을 치루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결실을 메꾸자 불철주야 또 부단하게 노력을 했지만 결과야 어땠든 간에 여러분들이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울고 부대끼고 고생하면서 이 지냈던 과정과 프로세스가 여러분들은 진심이었기에 앞으로 살면서 그 어떠한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바로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2호 수능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또 해설을 준비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2,6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쌤도 성심성의껏 해설강의 1번 드라이 전에 짧게나마 총평과 함께 2,6 수능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난이도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이 문항지 20문항에 대한 경영에 관한 부분이죠. 난이도를 지배하는 것은 문항 하나하나가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결국 시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의 구성과 배치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2호 수능 같은 경우는 1페이지 2페이지 그래서 1페이지에 3번이나 6번 또 2페이지에 9번이나 10번 같은 데서 결코 한 번이라도 걸림돌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지체 없이 다이렉트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또 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 3페이지는요. 노골 쪽으로 출제하는 측에서 여기서 시간 잡아먹는 악귀에 잡힐 거냐 말 거냐라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항의 구성 배치 얘기하면서 3페이지에 발문이 길죠. 실험과정 문항도 있고요. 또 끝나는 부분에 4페이지 넘어갈 직전에 이제 역학 부분의 문항이 또 준비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시간에 관한 부분들로 구성을 전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페이지의 문항이 이게 고난도 문항이다 아니다에 상관없이 우리가 1, 2, 3페이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이거예요. 풀 수 있다라는 걸로는 수능이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부분을 뚫을 수가 없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문해력 증강입니다. 수능을 치르신 분들의 그런 입장을 전해 들으면 모두 같이 하는 얘기가 시간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읽을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발문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직독직해 제가 얘기하죠. 그때 그때 줍줍하면서 바로 읽어나가면서 동시에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해력이 상당히 좀 딸리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떠한 개이든 어떠한 문항 속의 소재든 간에 즉각 반응이 일어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만한 문항들도 결코 길게 푸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심플이지 베스트 이거 여러분들 모토로 삼으셔야 됩니다. 물리학이라고 해서 제발 수확하지 마십시오. 시계 전개하면 안 돼요. 어떤 물리학 문항이든 간에 두 줄 세 줄 이상의 전개를 나가는 순간 그 페이지 혹은 그날은 작살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다면 심플한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풀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항 구성의 인식과 이 해결의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 모든 문항의 뼈대는 상관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의 조건 설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이 부분의 결핍을 채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물리량이 연결이에요. 산수가 아닙니다. 수확이 아닙니다. 자 이번 2호 수능에서 20번 같은 경우 이따 이거 제가 얘기하는 아마 같이 극강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또 현장에서 모의고사 많이 치를 때 제가 그런 얘기하죠. 가짜 20번이라고요. 종료 2분 전 그 시간의 압박 속에 종료 2분 전은 평상시에 30초와 다름이 없답니다. 특산대에서 이론이 발휘되죠. 이거 이렇게 짧게 짧게 푸셔야 돼요. 4, 3, 5, 그래서 9, 그럼 1 남았네. 어 그러면 9에서 이거 2분의 3 빼니까 얼마 남았고 2분의 15네. 아 몇 배네. 어차피 비율이거든요. 또 18번도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라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얼마의 힘의 변화가 얼마의 가스토 변화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서 식전계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결국 물리량의 연결과 조합이랍니다. 자 이것을 1년 동안 무단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정말 뭐 피까지 흘릴 필요가 없겠지만 피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저께라고 지금 대했네요. 이때 다음 날은 아니죠. 며칠 지나서 물만 대 대는 못했지만 문자가 왔어요. 흥분을 감시 못하고 수험자가 수강생 중에서 물만은 해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주에 외칩니다. 물만 대 물량 만점하고 대학 가자는 건데 물만은 해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금요일 오전 아 이건 목요일 저녁에 왔었군요. 물리 만점이에요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여기서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친구는 이제 월요일에 카톡으로 온 것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 틀렸네요. 물어봐야지 만나면 어느 문제 틀렸는지 어쨌든 뭐 1등급이 떴어요. 하나 틀리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종료 2분 전에 20번을 풀어낸 능력을 길러라. 라고 제가 중반기 이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시간이나 압박을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료 2분 전에 20번을 풀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목소리 들려서 20번 결국 풀었다. 훌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것은요. 시험극 이상이에요. 아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수능이라는 건 시험극 이상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짧게 짧게 간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느냐. 결국 이게 물리학 문항의 컨셉이에요. 결국은 물리랑의 연결과 조합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비율입니다. 주절주절 제발 수확하지 맙시다. 시계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30분 안에 20문항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짧게 짧게 시계 전개가 길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이게 우리의 뇌라면 산수로 가득 채워버리면 사고 영역은 협소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산수의 영역은 최소 최소 간소화시키고 나머지 영역은 바로 사고 영역 공간으로 확보하고 확장을 해놔야지 우리가 물량 연결이 수월해지죠. 그 산수를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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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점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얘기가 여기서 통하는 거죠. 기본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기본 그러면 쉽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리 생각들 많이 하죠. 나는 기본은 되는데 심화가 안 돼. 나는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 여기서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는 거죠. 기본이란 말은 결코 쉽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기본이란 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기본이 안 돼서 심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중요한 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소중히 몸에 달라붙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쓱 지나고 아는 거야. 스스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 기본기를 확고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연조업이라든가 상관관계라든가 그때도 줍줍 또 이번 수능에 18번, 20번 짧게 짧게 어차피 비율이야 하면서 진행했던 그 화면에 그런 상황으로 실전에서 여러분들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기본 교과 개념부터 탄탄하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루스능을 준비하신 분들은 스페스 골드 개념 완성반에서 확실하게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개념은 되는데 문제만 풀려? 이건 개념 준비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결코 물리학이란 것은 개념과 문제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개념을 공부할 때는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문항을 볼 때는 개념을 꺼내놓고 가는 거예요. 개념의 블랙 퀘스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문항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개념과 문제를 함께 가는 그런 공부와 그런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페셜 골드부터 소통이 이루어지고 바로 바짝 당겨서 연조업이 상관관계 짧게 짧게 심플이지 베스트로 진행하기 위해서 역학신공 1이라든가 2를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물리학만큼 그 누구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과 외에 뭔가 다른 방법, 다른 스킬 천재들이 따로 갖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천재는요. 누구나 아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문제를 푼다 그래요. 우리도 짧게 짧게 간다는 것은 가장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기본적인 교과 개념으로 진행을 할 때 그것이 다른 곳을 들리지 않고 디렉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말 효과적으로 물리를 제대로 시작을 해서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2, 6순위 준비되도록 합시다. 쌤도 성심성의컷 커리큘럼과 또 강의 진행해 드릴 것이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열려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우리 2, 5순위에 자, 1번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뭐 너무 쉬운 문항들은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고 그리고 특히 이제 3페이지부터 짧게 짧게 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2, 6순위에서 반드시 현실화 시키고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렛츠고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물량 만점하고 대학 가자. 팔로미. 물만대. 해봐요. 에브리버리. 물만대.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물량 만점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2, 5순위에 1번부터 2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